안녕하세요. 저는 에드로잇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임종익이라고 하고요. 저는 루프탑이랑 야외에서 음악 트는 걸 되게 좋아해요. 평일에는 회사에서 홍보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주로 이태원 쪽에서 DJ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휘가 트는 음악은 소울풀하우스나 펑키하우스, 디스크하우스 같은 음악을 주로 트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DJ의 역할은 사실 그 공간, 그게 파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클럽에서 사람들이 놀고 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 다양한 공간이 있을 텐데 그 공간에 가장 적합한, 가장 어울리는 음악을 선곡해서 틀어주는 게 DJ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소리는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용하는 스피커라든가 헤드폰이라든가 이어폰을 선택할 때도 사실 그 기기가 갖고 있는 밸런스가 얼마나 좋은지를 많이 보거든요. 특정 음역대가 많이 강조되고 부각되는 소리보다는 본연의 소리를 그대로 잘 내주고 전체 음역대로 골고루 예쁘게 소리를 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DJ는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유행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고 음악을 틀면서 항상 그 생각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들어보면 좋고 아 이런 느낌의 음악도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항상 앞서 나가서 좋은 음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서 음악을 틀고 있는 DJ를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면은 그 공간이, 그 시간이 훨씬 즐거워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